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말들 합니다. 아마 온다는 3번의 기회 중에 적어도 1번은 분명 분명히 50 이후에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운 좋게 이 기회를 알아차리고 소나기에 움켜질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잡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실해야겠습니다. 하지만 52회는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일지도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이 50부터는 우아하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비로소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노북스의 책 일본을 대표하는 라이프 아티스트 요시모토 유미가 지은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를 참조해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50대를 바라보니 혹은 50대에 들어서 보니 정말로 늙은 것 같아 불안하고 사는 게 재미없나요? 아휴 그러시면 안됩니다. 50대를 막 건너온 저자가 이제 20년과 다가올 20년을 반추하고 전망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 바로 누가 뭐래도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50 이후 인생을 우아하고 품격있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아하다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나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롱드레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우아함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옷이 날게라지만 우아함은 드레스와 같은 옷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기품이고 향기인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특히 50 이후에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몸은 가볍게 마음은 즐겁게 생각은 유연하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든 우아한 태도가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고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지켜온 장인정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는 그 고집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 그 의지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뜻이겠습니다. 이럴 때 아주 고집은 멋지게 들리죠. 하지만 고집부린다, 고집하다라는 뜻 속에는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혀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다는 말이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신경 쓰거나 별것도 아닌 것을 부여잡고 지켜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는 쪽도 고집을 받아줘야 하는 쪽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죠. 고집은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생각의 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음속 안에 이 틀을 만들어 그 속에 자신을 가두고 남도 가두려고 합니다. 그 틀은 익숙함을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틀 안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편안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롭지는 않지만 익숙함에 둘러싸여 있으니 불안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진 것이죠.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역할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직장인,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며느리, 사위, 아들, 딸이라는 역할이 있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52부터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불편한 역할의 틀에서 벗어나 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기를 포기하고 아내이기를 포기하고 엄마, 아빠이기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역할에 주어진 것이라 당연하게 여겼던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무엇무엇답게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그 틀과 그것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심적 부담을 덜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엄마답게 뭘 해야 한다, 아내이니 뭘 해야 한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엄마와 아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억지로 참고 나나 희생하고 살면 된다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도 따지고 보면 고집이고 고정관념이고 집착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랐을 50 이후에도 내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은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고집이고 또 고정관념이고 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려놓게 되자 자유가 찾아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음 불편해도, 몸이 힘들어도 참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한다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리지 말고 그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50 이후 해석까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희생을 감내하며 싫은 것을, 부담스러운 것을, 스트레스 받는 것을 억지로 잡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를 한 배우자와 역할을 조종하고 재분배할 수도 있고 다 큰 자식들에게 더구나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에 대해서는 걱정 그만하고 심리적 거리를 벌릴 필요도 있죠.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희생을 감내하는 일상으로는 우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나질 않는데 어떻게 우아하게 마음을 챙기고 태도를 갖추고 살겠습니까? 머리는 복잡하고 이 걱정 저 걱정에 늘 불안하겠죠. 다 큰 아이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힘들더라도 결국 잘 해낼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역할에 짓눌려 희생하지 않아도 가정은,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갈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틀에 얽매인 부담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로운 시간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가슴에 대고 물어보셔야 할 일입니다. 지나간 인생에 이미 절정기가 흘러가 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절정은 가을에 오듯 우리 인생의 절정도 50 이후에 있습니다. 50 이후가 인생의 절정기이고 전성기입니다. 좋아하는 일로 즐길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떠나는 새는 뒤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말처럼 후회는 남기지 말고 기쁨만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인생의 새로운 색을 더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여유로움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에 주목하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게 분명합니다. 50 이후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의 순간을 즐기고 음미하며 자기 자신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유연하고 우아하게 말이죠. 오늘은 유노북스의 책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에서 나오는 한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 우아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